회장님, 팀장님 도와주시면 안될까요? 련이는 내 기대를 저버렸다. 하대수 대표가 체포하러 갈 거다. 도와주십시오. 불현은 날 속였어. 팀장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? 다시 말해봐봐. 박준길? 코빼기도 안 배치다가 여기는 웬일이래? 주마등의 일은 주마등에서 해결하겠습니다. 어떤 징계라도 받겠습니다. 그럴 필요 없다. 준길이 네 대신 모든 짐을 짓맞았으니. 꾸련이 오랜만이네. 련아.